듣기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와 가스요금 그리고 교통요금, 채소값 등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해야 하는데 부담만 많아지고 지갑은 자꾸 가벼워져서 걱정입니다. 한동수 기자입니다. 전기 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겨울에는 난방도 해야 하고 밑에서 탕도 끓여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매달 빚만 늘고 있는데 이렇게 장사를 하느니 차라리 가게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주 지남에 오는 게 너무 좋죠. 매달 빚의 삶은 상대에 오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사이에 뵙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의 기회는? 고맙습니다. 일곱 발행하고 있는 정보는 게 아주 죄송합니다. 한 달 사이에 운이 있으며 생전적 작성에 왔습니다. 듣기 2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숙 씨 최근 손님이 많이 줄어 어려운데 임대료 부담에 전기가스 요금까지 모두 올라 걱정이 많습니다 전기와 가스는 작년보다 4% 이상 지역난방 요금은 7%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 전월세 값은 7년째 내려갈 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식탁 물가는 더 비상입니다 올겨울 폭설과 냉해 때문에 배추는 무려 3배, 당근은 2배 이상 값이 오르는 등 채소는 작년보다 30%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다행히 국제유가는 내려가고 있어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생활 물가에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KBC 뉴스 한동수입니다 KBC 뉴스 한동수입니다 KBC 뉴스 AJwestip Hope